이번 시간은 주택건설 촉진대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내용이 단편적으로 나와있는건데 관련된 내용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번째 주택건설에 필요한 토지 등의 수용하고 사용해서 나와있는데 수용하고 사용한 공공사업에 따라서 택지를 조성할 때 강제적으로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면 수용이고 그리고 강제적으로 임차, 즉 빌리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토지와 관련해서 수용 또는 사용을 할 때는 주택건설사업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주택공사, 지방공사가 사업을 시행할 때 이때가 주택건설사업과 관련해서 토지 등을 수용이나 사용할 수 있는 경우 여기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가 등의 국민주택을 건설하거나 국민주택을 건설할 목적으로 대지를 조성을 할 때는 이때는 타인의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용 또는 사용과 관련해서는 주택법의 규정 이외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실형 및 보상에 관한 권율, 여기 나와 있는 규정을 준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타인의 토지 등의 출입 등과 관련해서 각각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업계획 수립 등을 위해서 필요하면 타인의 토지를 출입해서 관련된 내용, 조사나 측량을 각각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조사 측량도 국민주택 건설 관련해서 필요한 경우 각각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출입 등에 의해서 손해가 발생한 경우 타인의 투지에 출입해서 조사나 측량을 할 때 재산상의 손실이나 이런 게 발생하면 손실과 관련해서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고 손실 보상과 관련된 내용도 공익사업법 규정 이 부분을 각각 준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국가 등의 국민주택 건설 사업을 시행할 때 토지 등과 관련해서 수용 등을 하게 되면 보상을 하고 그리고 이와 같은 보상과 관련된 업무와 관련해서는 해당되는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업무를 대행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위탁을 해서 대행을 시킬 수가 있고 이때 위탁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수료와 관련해서는 토지 매수 금액 또는 손실과 관련해서 보상할 때는 손실 보상 금액과 관련해서 2% 범위 내에서 수수료를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 이 부분 좀 주의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국민주택을 건설 공급하는 사업주체는 사업과 관련해서 각종 대장이나 등기부 이런 걸 발급을 받을 수가 있고 이때 발급할 때는 무료로 해서 각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채비지와 관련해서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주체는 채비지와 관련해서 우선 매각해줄 걸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선 매수 청구권 자 이렇게 이제 표현되어 있습니다 채비지는 일단 시험에서 출제가 됐기 때문에 위험들 주의하셔야 되고 채비지는 도시개발 사업을 실시를 할 때 한지 방식에 의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 한지 방식은 종전 토지하고 새로 조성된 토지를 교환해 주는 방식에 의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한지 방식입니다 한지 방식은 좀 전에 봤던 수용 방식하고 좀 다릅니다 그리고 한지 방식에 의해서 사업을 시행할 때는 사업 시행자가 사업 경비에 조달할 목적으로 해서 일정한 토지는 한지 즉 종전 토지 소유자한테 다시 돌려주지 않고 보류를 시켜둡니다 그리고 이때 보류를 해 두고 이때 보류해 둔 토지를 도시개발 법에서는 채비지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튼 채 채라는 것은 교체를 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비는 비용입니다 그리고 지는 토지고 그래서 비용과 비용과 관련해서 비용으로 교체 즉 채당하기 위해서 보류시켜놓은 이와 같은 토지를 도시개발 법에서는 채비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와 같은 채비지와 관련해서는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주체는 사업 시행자에게 사업 시행자에게 채비지 매각과 관련해서 매각을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채비지와 관련해서 매각을 요구를 하게 되면 전체 채비지 중에서 50% 50% 범위 내에서는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사용하는 사업주체에게 우선적으로 매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채비지 용어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우선 매각하는 비율 전체 채비지 중에서 50% 50% 범위를 우선적으로 매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매각할 때 비용 원래는 감정평가한 가격으로 해서 매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성원가로 해서 매각을 하는 경우 이거는 임대주택 목적으로 건설할 때는 조성원가로 하는 것 이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양도가격에서 나이는데 양도가격은 원칙은 감정가격을 균화한다 자 그리고 전용면적 85% 이하의 임대주택 또는 전용면적 60% 이하의 국민주택을 건설할 때는 조성원가 조성원가가 적용이 된다 이렇게 해서 두 가지 경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경우 각각 좀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국유지하고 국유지에 우선매각이 나 있습니다 국유지는 국가가 소유한 토지이고 공유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그 같은 게 토지입니다 주택법에서는 국유지하고 공유지와 관련해서는 매각이나 또는 임대 등을 하고자 할 때 자 이때 우선적으로 매각이나 임대를 할 대상에 대해서 균형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업주체가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을 50% 이상으로 해서 건설을 하는 그 같은 사업주체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주택조합 즉 지역주택조합이나 직장주택조합이 주택을 이제 건설하고자 한다 그러면 여기 이제 해당할 때는 구유지나 공유지를 매각 또는 임대를 할 때는 우선적으로 여기 해당되는 사업주체에게 우선적으로 매각을 하거나 또는 임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우선적으로 매각이나 임대하는 대상 일단 세 가지가 나와 있는데 여기 이제 두 가지 주의하시고 특히 여기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는 주택 그쵸?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전체 건설 규모 중에서 50% 이상 건설해서 공급을 하는 주택 건설 사업일 때 우선적으로 매각이나 임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선적으로 매각이나 임대가 되게 되면 우선 매수하거나 임차한 사업주체는 해당되는 사업을 2년 이내 각각 사업을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2년 이내 해당되는 공사 즉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매각을 했을 때는 계약과 관련해서 다시 판매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 임대를 했을 때는 임대계약과 관련해서 취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따 여기 기간 뭐 매수하거나 또는 임차했으면 해당되는 사업 시행 몇 년 이내 2년 이내 사업 시행하지 않으면 그에 따른 조치입니다 매각을 했을 때는 다시 판매 다시 사가지고 와야 되고 그 다음 임대했을 때는 임대차 계약 자체 취소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일단 시험 문제 출제가 되면 쭉 연결해서 뭐 가로 연결로 해서 출제가 되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 연결해서 좀 정리를 해 두시는 게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간선시설 설치와 관련해서 나가겠습니다 자 간선시설은 단제안의 생활안정에서 필요한 기본적인 단제안의 생활안정에서 필요한 기본적인 상하수도시설 도로 전기가스 지역난방시설 이런 시설이 기간시설이고 자 이와 같은 기간시설은 단지 밖에서 같은 종류의 시설로 연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연결이 되는 같은 종류의 시설을 간선시설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단제안의 상하수도시설과 관련해서는 단지 밖에서 여기까지 연결해야 되고 그 다음에 도로와 관련해서도 연결 그리고 전기도 단지 밖에서 해당되는 단지 입구까지 연결시키는 그 같은 전기시설이 있어야 되고 중간에서 이와 같은 연결시키는 시설을 간선시설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간선시설 설치와 관련해서는 원래는 사업주체가 설치를 합니다 그런데 주택이 건설되는 규모가 100호 또는 100시세대 이상이 되거나 또는 대지조조 면접과 관련해서는 1만 6,500제품 이상인 경우 이때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설치의무자가 가까이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의무자와 관련해서 도로와 상하수도와 관련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나 가스나 이와 같은 시설은 전기나 가스 그 다음에 통신시설 이거는 공급하는 자가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우체통과 관련해서는 국가가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간선시설 설치 사업주체가 일반적으로 설치하는데 규모가 주택의 건설 규모가 100호 또는 100세대 이상이 되거나 또는 대의조성 사업과 관련해서는 1만 6,500 정도 이상이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설치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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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해서 간선시설 종류에 따라서 각각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은 좀 주의하시고 그리고 언제까지 설치해야 되냐 대상공동주택에 대해서 사용검사 사용검사일까지 사용검사일까지 설치를 완료를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용검사일까지 설치를 하지 못하는 경우 이때는 사업주체가 대신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주체가 설치했을 때는 설치비용과 관련해서 설치의무자에게 상한을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설치비용과 관련해서 상한 상한과 관련해서는 사업주체하고 설치의무자 간에 상한과 관련해서 상한계약을 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상한계약을 체결할 때는 상한기간과 관련해서는 3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한기간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설치시계 그 부분 좀 주의를 하시고 그 다음에 도로하고 상하수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고 설치비용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합니다 근데 도로하고 상하수도 관련해서는 50% 범위 내에서 설치비용과 관련해서 국가가 보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설치비용 국가가 보조하는 경우 간선시설이 도로하고 상하수도 이때 이때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할 때 그 비용의 50%와 관련해서는 국가가 보조를 합니다 그 부분 좀 주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설치비용 상한 계약과 관련해서 나이인데 상한 계약 부분은 여러분들 이 부분만 좀 주의하시면 됩니다 계약 정할 때 상한 기간은 몇 년 이내로 해야 되나 3년 이내로 해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 좀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장수명 주택하고 공업화 주택가 관련해서 나 있고 장수명 주택과 관련해서는 인정 제도에 따라서 일반 등급 이상의 등급 인정을 받아야 한다는 계획인데 여기서는 세대 수만 좀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업 주체가 1,000세대 이상 주택을 공급하고자 할 때 이때는 법에 신청하고 있는 인정 제도에 따라 일반 등급 이상의 등급을 인정 받아야 각각 공급할 수 있다 자 그래서 1,000세대 이상 그 부분만 좀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업화 주택이 나아 있습니다 공업화 주택은 일단 두 번 출제가 됐습니다 일반적으로 조리시 주택 또는 모듈 주택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공장에서 주택과 관련된 기본적인 자재 등과 관련해서 이미 생산이 되어 있고 그 같은 생산된 자재 등을 대지에 가지고 와서 조립이나 또는 모듈 형식으로 해가지고 제작되는 그 같은 주택이 공업화 주택입니다 자 그래서 공업화 주택과 관련해서도 국토교통장관이 공법 등과 관련해서 인정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공업화 주택과 관련해서 인정이 되게 되면 인정을 받게 되면 공업화 주택으로 인정을 받게 되면 인정의 유효기간입니다 유효기간은 주택법에서는 5년으로 하도록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공업화 주택의 인정 인정 받으면 유효기간 5년으로 합니다 그 부분만 좀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밖의 공업화 주택의 인정 취소라든지 건설 촉진은 여러분들 교재 나인 내용 각각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공업화 주택과 관련해서는 주택법에 있는 규정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설계하고 주택법에 규정되어 있는 주택의 설계 설계하고 그 다음 시공 그 다음에 주택법에 규정되어 있는 주택의 감리와 관련된 규정하고 그 다음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하고 감리와 관련된 규정은 공업화 주택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적용하지 않는 규정 대표적으로 이제 두 가지는 좀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 3장 주택의 공업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 받았어 사업주체가 건설 시공을 하고 그리고 건설 시공된 주택 등과 관련해서 공급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공급은 일반적으로 이제 분양하는 것 그 분양한다는 것 권리와 관리해서 권리를 이전해 주는게 분양입니다 그리고 그 밖에 임대를 하는 경우 이 같은 경우에도 공급 범위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주택법에 따라 사업주체가 건설 된 주택 등을 공급을 하고자 할 때는 입주자 모집과 관련해서 입주자 모집과 관련해서 공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입주자 모집과 관련해서는 시장 군수 구청자원으로부터 승인을 받고 입주자 모집 즉 분양 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업주체가 사업주체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경우 이와 통해는 입주자 모집과 관련해서 승인받는 대상에서 제외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입주자 모집이 복리시설인 경우 복리시설은 주로 단지 안에 있는 상가나 유치원 등이 복리시설입니다 자 그러면 주택이외 복리시설과 관련해서 입주자 모집할 때는 절차가 시장 군수구청자한테 승인받는게 아니고 신고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복리시설 제외한 주택과 관련해서 입주자 모집 즉 분양과 관련해서 공고 등을 할 때는 시장 구조청장의 승인사항이다 그리고 이때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할 때는 견본주택 일반적으로 모델하우스입니다 자 그래서 견본주택과 관련해서는 견본주택에 사용된 마감자재와 관련된 목록표하고 그 다음에 견본주택 내부를 촬영한 촬영 영상물을 함께 첨부해가지고 승인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시장 구조청장은 마감자재 목록표하고 촬영 영상물과 관련해서는 대상 주택에 대해서 사용검사가 있게 되면 사용검사일로부터 2년 이상 보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관기간 사용검사의 균에 마감자재로부터 2년 이상 보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감자재 목록표에 제출된 마감자재로부터 최종적으로 공사 시공하도록 되어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마감자재를 변경하는게 가능합니다 마감자재 생산하는 업체가 구도가 낮거나 또는 가격이 올라서 풍기 형상이다 그러면 이때는 같은 질에 다른 자재로 시공하는게 가능하고 다른 자재로 시공을 하고자 한다 그러면 이때는 입주 예정자한테 그와 같은 내용을 알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승인받는게 아니고 통지사항이다 절차 이 부분 좀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택 공급 업무 대행과 관련해서 나와 있습니다 입주자 자격 확인이나 또는 공급 순위를 증명하는 서류 등의 확인 이런 업무가 공급 업문데 그런 업무와 관련해서 사업주체가 다른 사업자한테 각각 대행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입주자 주택의 분양과 관련해서 분양 대행 업무 대행할 수 있는 기간 주택법에 따른 등록사업자 그리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사업자 그 밖의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등록사업자 그 밖의 법에 따른 등록이나 허가 인가 받은 자가 각각 공급과 관련된 업무 대행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대행할 수 있는 자격 범위 그 정도 교재나임료 각각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견본주택의 건축기준 라인인데 그 부분은 여러분들 교재나임료 각각 한번씩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업추체에 대한 공급과 관련된 금지행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 보면 저당권 설정 등의 제안이다 해서 나와 있습니다 주택을 건설할 대지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대지에 공동주택을 건설하게 되면 대지하고 주택 자 여기 두 가지에 대해서는 입주 예정자의 동의 없이 담보물권 즉 저당권이나 그 밖의 건설당이나 또는 대상 부동산에 대한 가업유나 담보목적의 가등기나 그 다음 권리행산대 제안이 되는 지상권 설정이나 또는 등기되는 부동산 임차권 등기등과 관련해서 이와 같은 등기를 할 수 없다 이게 저당권 설정 등의 제안입니다 그래서 주택을 건설할 대지 또는 완공된 주택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입주 예정자의 동의 없이 대지나 주택에 대해서 권리행산대 제안이 되는 이와 같은 등기등과 관련해서 제안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원칙적으로 하지 못한다 그리고 예외적으로 입주 예정자의 주택을 매입 즉 구매하는 것과 관련해서 대출등을 할 목적인 경우 이때는 입주 예정자 동의 없다 하더라도 각종 설정 등기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원칙은 입주 예정자 동의 없이 할 수 없다 예외가 인정이 된다 그리고 그리고 등기가 제한되는 시기에 하이스는 안이 된다 기금인데 제한 시기는 이분은 입주자 모집과 관련해서 입주자 모집 공고와 관련해서 승인 신청하는 승인 신청일부터 완료가 돼서 공사가 끝나서 소입권 이전과 관련해서 이전 등기 신청을 할 수 있는 날로부터 60일까지가 각각 제한되는 제한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 제한 시기는 자주 출제되니까 정확히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보시면 제한 행위하고 제한 기간이 나 있죠 사업 주제는 주택하고 대지에 대해서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일부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일이고 지역하고 직장 주택조합은 따로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사업계획 승인 신청일이 사업계획 승인 신청일이 주인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일부터 입주 예정자가 주택하고 대지에 대해서 소위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 소위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이 일반적으로 잔금 잔금 지급 등이 완료가 된 날이 소위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날로부터 며칠까지 60일까지 60일까지 입주 예정자 동의 없이 담보물건 설정 이나 전세권 지상권 또는 등기되는 임차권 설정하는 행위에 그 밖의 매매나 증여 등에 대해서 매매나 증여 등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행위 이런 행위를 할 수는 아니됩니다 자 그래서 제한식에 반드시 기억하고 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입주 예정자 동의 없이 할 수 있는 경우 기대인데 이건 입주 예정자의 주택 구입 즉 매입 등과 관련해서 대출 목적으로 해서 담보등을 설정할 때 이때는 동의 없이 등기하는 게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제한 행위하고 그 부분 좀 주의를 해 두시고 그리고 이와 같은 제한되는 내용과 관련해서는 대지하고 주택에 대해서 자 여기 기간까지 뭐 등기가 제한이 된다 이걸 부기등기 형식으로 해서 등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대지에 대해서 부기등기는 입주자 모집과 관련해서 공고 승인 신청할 때 부기등기를 함께 동시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과 관련해서 이와 같은 제한이 있다는 내용 부기등기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부기등기는 주택에 대해서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할 때 함께 동시에 부기등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기등기 시기 그 부분 좀 주의를 하시고 부기등기 된 이후 여기 해당되는 등기등을 하게 되면 해당되는 등기는 주택법 규정에 따라 등기 자체 효력 무효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효로 합니다 그 부분 좀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탁등기와 관련해서 나이인데 신탁등기와 관련해서 교재나이 내용 각각 한번씩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책은 자주 출제가 되는 부분 내용은 사용검사 있은 이후 매도 청구와 관련해서 나이 있습니다 대지안에 주택이 건설이 되고 사용검사 받은 이후 공사가 완료된 이후입니다 주택 등에 대해서 사용검사 받은 이후 주택을 건설한 대지 부분과 관련해서 대지 일부와 관련해서 권리가 회복이 되는 경우입니다 부동산등기부와 관련해서는 우리나라의 부동산등기는 공신력이 인정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등기부상의 권리자로 등기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진정한 권리자로 인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사업주체가 대지를 매입을 해서 주택을 건설했는데 해당되는 대지 일부와 관련해서 실관리자 즉 진정한 수유자가 재판을 통해서 소유권을 회복한 경우입니다 이때 소유권 회복을 한 대지와 관련해서는 주택의 소유자들이 시가로 매도할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시가로 매도 청구한다는 건 주택법에 근거해서 소송 소송을 통해서 매도 청구를 할 수 있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 개념 좀 알아두시고 주택단지와 관련해서 일부 대지 일부가 소유권이 회복이 됐다 이렇게 있는데 전체 대지 면접 중에서 5% 미만 5% 미만의 대지와 관련해서 실관리자가 소유권을 회복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사용검사 받은 이후 실관리자가 소유권을 회복한 경우 이때는 주택의 소유자들이 실관리자 즉 소유권을 회복한 자에게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때 매도 청구 청송과 관련해서는 소송을 제기할 대표자를 선정해서 소송을 제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때 대표자 선정은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동의를 받아서 대표자를 선정해서 매도 청구 소송을 제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도 청구 대상 규모 회복되는 대지 전체 대지 면적 중에서 5% 미만의 경우입니다 자 그리고 매도 청구 관련해서는 실관리자가 권리를 회복한 달로부터 토지 소유권을 회복한 달로부터 2년 이내 2년 이내 매도 청구 관련된 내용이 총달이 돼야 효력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기간 2년입니다 실관리자가 소유권 회복한 날로부터 2년 이내 매도 청구 관련해서 소송 제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소송하고 그 다음에 시가에 의해서 매수함에 따라 발생되는 비용 등과 관련해서는 사업주체에게 각각 청구 청구하는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건 다른 말로 구상권을 행사한다 이때 구상권 행사에 의해서 사업주체에게 청구하는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최근 자주 출제되는 부분 때문에 정리를 잘해 표시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강의와 관련해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